안녕하세요. 솔라시뚜 솔라입니다. 오늘은요. 제가 동료 1님의 강아지들, 바궁강이들과 산책을 하러 강아지 놀이터에 왔어요. 보여 드릴게요. 바로 건강히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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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동생 왔어요. 아이고 아이고 지금 신났어 친구들 불러 공간 이리와 다른 강아지들도 있으니까 목줄을 못 하고 가만히 좀 있어봐 아이고 얘 살이 많이 쪘네 내가 잡았어 아유 우와 쎄 아니 너무 쎄 언니 이제 끌려다닐 거야 아 아 다리 떠는 거 봐 얘 쫄보거든 아 강한 거 같아도 제가 정말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? 이혼 자세야? 이혼 자세 이혼 자세야 이혼 자세야 네 이게 바로 어 이게 뭐야 어 이제 강아지 번역기예요 요즘에 이게 또 핫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샀습니다 일주일 전에 구매를 해서 건강이가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구독 좋아요 잠깐만 쉬면 안 될까? 안돼 어머니 왔어요 어머니 왔어요 어머니 왔어요 어머니 왔어요 어머니 왔어요 예 잠깐만 회사 완료 어 재미있게 해줘 재미있게 해달래 어 재미있게 해줘 건강이가 재미있게 해달라고 어떡하지? 어떻게 재미있게 해줘야 되지? 자 대박이 건강이 형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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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강아 건강아 이혼이 이리와 이 차마저 건강이 형 어때? 내가 힘들 거라 했잖아 이리와 아 건강아 대박이야 아 얘 대박이야? 아 얘 대박이야? 간식이 없어서 지금 살짝 지쳐있는 것 같아요 간식을 좀 사와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아이고 야 쟤 너랑 가자 너랑 와 아빠를 바로 아네 그렇지? 아빠 엄청 좋아해 오 우리 아빠를 알어 또 간식은 잘 알아서 아 여기 사진 찍는 데다 여기 사진 찍는 데 자 여기 여기 호르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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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 위 위 위 위 위 위 위 위 하나 둘 셋 안 돼 안 돼 자 내려줄게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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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들어가자 엄마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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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운이를요 제 간식을 사서 유인을 할 거예요 자 어 뭔가 눈치챘나봐 오 아쉽다 아쉽겠어요 와 이렇게 모인 거 처음이다 오케이 자 거기 대박이 앉아 어우 잘 됐어요 어떻게 됐어 행운이 앉아 어 잘 됐어 너 이름이 뭐야 이치 이치 이리와 얘만 앉아 지금 근데 앉아 오 잘 됐어 대박이 대박아 이리와 대박이 이리와 대박아 대박아 아 만두 앉아 자 오케이 너네 둘이 가만히 있다가 아 만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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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만두한테 왜 그러냐 만두 일로 만두 앉아 아 이거 못 먹으면 앉아 옳지 호화야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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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안진 거잖아 자 아니 안捨 앉아 ême욘아 화장실 아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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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들어보 tractし 오오 잘했다 앉아 ein 안좌 안좌 어 오와 모인 모인리 무 Totally 구독..좋아요 아.. 보통 일이 아니야 강아지를 키우는 거는..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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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이 넘쳐 내 아심차게 이거 갖고 왔는데 번역기 짖지를 않아 짖지를 않으니까 이걸 쓸 수가 없어요 이거를 박군강! 아니다 박군강! 아빠 따라갔어 파이팅 봐 대박이만 왔어 가자 그래 다 필요 없어 다 가버려 다 가 얘 놓아 아니 아니 잠깐만 이 카메라 놓아 가란다고 진짜 가면 어떡합니까 물 좀 줘 동강이 먹어 동강이 먹어 동강이 먹어 안 돼 오오 안 먹겠다 오케이 대박아 자 물 대박아 물 대박아 물 대박아니 대박아니 물 아이씨 물 마실 강아지 자 포토존 도전해볼게요 행운아 일로와 행운아 일로와 100% 자 Raven 하박 혀 여태 하하 공공 아 진짜 힘들다 와 쟤네 정말 무거워 이렇게 바쁜감을 만나고 싶다고 하셨는데 어떠신가요? 오늘 많은 걸 느꼈고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느꼈습니다 아빠 옆에 가면 이렇게 순해요 그래 너 역시 너밖에 없다 그냥 지나가는 거였잖아 봐봐 저렇게 앉아있다 어떻게 저렇게 앉아있어? 아빠가 하면 앉아있다니까? 이렇게 앉아 건강히 언니 오늘 생각 건강히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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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오늘 즐겁고 대박 건강행운이들도 즐거워한 거 같아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 따뜻해 깨끗히 치우셔야죠 휴지를 이렇게 잘 아니 이게 물러서 깨끗하게 안 치워져가지고 플리즈 플리즈 더 빡빡 아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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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